자, 오늘은 등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풀다운입니다. 풀다운은 어깨보다 넓게 잡으시고 가슴을 살려주셔요. 그리고 등을 약간 뒤쪽으로 사선으로 당기면서 날개뼈를 꽉 쥐어짜고 천천히 펴주고 호흡은 당기면서 후 올리면서 마시고 후 마시고 이렇게 등운동을 하면 등 상부랑 등 하부를 같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수는 15회 정도에서 20회 정도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온암 케이블로우인데요. 자, 이 운동은 한 손씩 오른쪽 왼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당길 때 후 마시고 후 이때 몸을 틀지 마시고 가슴을 내밀면서 등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반대 손도 마찬가지. 자, 보통 온암을 하는 경우는 등에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날개뼈가 완전히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몸을 트위스트하지 마시고 가슴을 내밀면서 놀 때 천천히 등 하부까지 쭉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하면 되고 호흡은 당기면서 후 마시고 후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 운동할 때 상하 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